흑자헬스와 다투고 있는 용찬우의 부하직원이라 불리는 레드필코리아 장민서라는 자가 있습니다. 바디카운트를 기준으로 여성의 가치를 매기고 직업 없이 남성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여성의 진정한 행복이라거나 어떤 대우를 받아도 심지어 두드려 맞아도 참고 사는 제뉴인 디자이어 상태의 여성이 최고라는 등 왜곡된 성차별적 주장을 지식이라 믿고 따르는 레드필 지식의 자칭 리더죠.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레드필 지식에 심취한 서양권 인셀남들은 남성과 관계를 쌓아가는 여성들은 잘못된 거고 사회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성들도 잘못된 거고 그런 잘못된 여성들을 만나주는 남성들도 잘못된 거고 일반인들은 멍청해서 이 진리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정신병적인 생각으로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는 광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하는 등 무차별 행위를 일으켜 FBI로부터 폭력적 극단주의로 지정되어 주시받고 있죠.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도 레드필 지식이 원하는 대로 여성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해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것은 농경시대에서 끝났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듯 우리 대한민국도 여성들도 평등하게 바깥일을 하고 있죠. 레드필 지식이라는 게 용어만 거창하지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주당 72시간 육체 노동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발전된 현 사회의 이점은 한껏 누리며 남성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가장이 되었던 농경시대에 연애 결혼 파트만 가져와 뷰패짓 하며 지들과 똑같은 뷰패니즘을 놀리는 걸 보면 역시 투사는 과학이구나 싶습니다. 그런 미국의 레드필 지식을 택갈이 하며 레드필 코리아라는 자칭 한국 지부장이 된 장민서는 여자는 태어나고 남자는 거듭난다 같은 멋진 말을 방패로 점점 멀어져가는 여성들을 자기 소나귀 근처로 끌어내리는 패배주의를 설파해 루저 동료들을 모으고 그들을 군대삼아 이 새끼 처녀랑 결혼 못해서 긁혔네 이 새끼 한여혼해서 한국녀 편드네 같은 공격이 일어나게 합니다. 과거 연애 강사들이 멋진 외모와 패션과 말주변으로 따라하는 데 허들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이 신종 연애 강사인 레필 코리아 장정태는 씻지를 않는지 언제나 떡진 몰골로 얼룩지고 목 늘어난 면티를 입고 나와 내가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앞으로 거듭나면 됨 하는 당장의 게으른 패배의 죄책감은 없애고 먼 미래로 그 결과와 책임을 미룰 뿐인 사상을 퍼뜨리니 지금 모습보다 먼 미래의 모습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력에 수동운전 따위를 쓰고 89만원짜리 연애 강의를 팔고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로 시작하는 항상 자기는 진리를 깨우쳤고 그걸 널리 알리는 선인의 입장으로 실체 없이 뜬구름만 잡으면서도 오류투성인 설교를 늘어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바로 어제 밝혀진 내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를 바브로 보던 사람들과 저는 사과해야 합니다. 리스업 유튜버에게 온 제보와 자료 조사에 의하면 렛필코리아 장민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이 다 엄청난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장민서는 건물 등기도 없는 가건물에서 외노자 2명으로 6억 6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고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 땡씨는 장민서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고 2억의 소득을 장민서의 동생 장찬응은 그 옆 주소지에서 4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렛필코리아 장민서, 장민서 동생, 장민서 어머니의 매출액도 아닌 순소득이 1년에 13억인 겁니다. CNC 제조업에서 60% 넘는 마진을 남겨 20억 매출에 13억 순소득을 얻었다니 정말 대단한 집안인 거죠. 추가로 웬일인지 장민서의 아버지는 장민서처럼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고 장민서의 어머니와 이혼 상태인데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다고 하며 장민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는 장민서의 아버지가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고 장민서는 앞서 말한 보민산업과 함께 MK 출판 그리고 울포부 충모로라는 무려 3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소득들은 또 얼마나 높을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일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 한 해에 수십억의 매출과 십수억의 순익을 올리는 사업체들을 운영한다뇨. 이 냄새나는 장민서 일가족 사업은 리섬님과 함께 여러 제보자들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당한 상태이니 천천히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학비리니 한국 남성들의 인권이니를 부르짖고 저를 보며 흔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정의의 장민서가 진짜 흔재자라는 게 밝혀진다면 정말 너무나 놀라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다려봐요. 각자 일사합시다. 바이바이 하나하나 laten